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평을 공식적으로 평가원에서 내는 구평을 치르게 되었어요.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놀라셨죠.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문제가 좀 어렵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게 대표적인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해설강의를 들을 때쯤은 제가 이제 해설강의를 평상시보다 조금 늦게 올라왔어요. 그럴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찍는다고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기다리신 것만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문항별로 골고루 말씀을 드리자면 대입 파악이 좀 많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업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졌고 그리고 이제 40번의 요양문제나 41번, 42번이 시간을 좀 잡아먹게 만들었다. 그리고 순서문제에서도 한문항 그리고 문장삽입에서도 한문항이 좀 까다롭게 출제되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동시에 빈칸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해볼만 했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영어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지를 피기 전에는 국어도 봤을 것이고 수학도 봤을 것이고 점심도 드셨을 것이고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까지 했기 때문에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감안한다면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은 21번의 하미추론 문제입니다. 하미추론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친 아이를 찾아서 정확하게 문맥상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하미추론을 딱 봤을 때 밑줄 친 부분은 그냥 빈칸처럼 읽지 말아주세요. 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leaders, 자 지도자들이 are 어떤 것들이냐 are positioned to do,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머릿속으로 아, 지도자가 할 일 또는 뭐 리더가 할 일 이렇게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several obstacles, 몇 가지 장애물들이 stand in the way,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자발적으로 working alone, 혼자서 일하는 사람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리더가 왜 필요하냐? 혼자서 일하는 것이 혼자서 일하는 바로 뭐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듣죠? 그러니까 리더가 뭐다?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For one thing, 우선 the fear of being left out of the loop, 룹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회사와 직원과의 고리나 연결고리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연결고리에서 내가 left out, 떨어져 나가는 것이 fear, 두렵기 때문에 cap keep them,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게 people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앞에서 얘기했던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glued, 풀처럼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their enterprise, 이게 회사예요. 그들 회사의 바로 social media,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social media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두렵다? 자 뭐가 두렵냐? 어우 내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떨어져서 being left, 남겨지는 게 두려워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사람들은요. don't want to be, 그 다음에 짝대기는 묶어버리시고 isolated, 고립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립되어 보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다? 이게 똑같은 말이 isolated죠. 고립되는 것을 굉장히 뭐다? 싫어합니다. for another,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어떤 일이 있느냐? knowing, 아는 거죠. what their teammate, 내 동료들이 뭘 하는지를 아는 것이 provide, 무엇을 제공해 주냐면 일종의 편안함, 그리고 안정감을 줍니다. 자 그러면 동료가 하는 일이 편안하다. 또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동료가 뭘 하는지 알면요. 듣죠? 왜냐하면 people can adjust, 조절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행동을 뭐에 맞추어서 조절할 수 있느냐? to be in harmony with a group. 집단하고 이렇게 화합해서, 다시 말해서 집단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본인의 행동이 집단하고 다르면 맞추어서 조절해 가면 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냐? 나 혼자 있는 거 싫어해요. 그 다음에 나 사람들하고 맞춰서 그냥 같이 가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at the risk to go off on their own. 자 이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on their own.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for themselves 보이시죠? 같은 표현이에요. 스스로. 자 그러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To try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요. 근데 그것이 Will not be successful right from the start. 처음부터 뭐다 성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확률이 없거나 또는 성공할 것 같이 못한 그런 일을 혼자서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거예요. Even though it feels reassuring. 물론 안심이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to be hyper. 굉장히 많이 connected. 남들과 연결됐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좋을 수는 있겠죠. 안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it's better. 뭐뭐 하는 표현이 낫다라는 뜻으로 비교급이죠.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라는 뜻이니까 이 사람의 주장이나 또는 의견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한테는 뭐가 좋으냐. If they periodically go off. 이때 데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라도 또는 잠시 동안만이라도 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For themselves. 스스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집단이랑 같이 있으려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혼자서 뭔가 해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generate 하면 발생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diverse니까 혼자서 일하고 생각하면 다양한 뭐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뭐 mature 뭐 성숙한 아이디어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완전한 아이디어는 아니더라도 혼자서 일하면 뭐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따라서 it becomes the leader's job. 자 바로 뭐다 리더의 일입니다. 뭐 하는 게 리더의 일이냐. To create condition. 조건이나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리더의 업무예요. 자 그럼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냐. There are good for.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The whole. 전체에게. 회사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리더가 만들어줘야 된다. By 다음에 ing가 바로 수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줄까. Enforcing. 자 바로 뭐다. 힘을 실어주면 됩니다. 간헐적으로 interaction이라고 했으니까 상호작용을 하면 된다. 이때 상호작용은 피드백을 주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Even when. 심지어 어떨 때. People wouldn't choose it for themselves.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지 못할 때. 이렇게 할 때 바로 리더들이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요. 그치만 이렇게 만들 때 그와 같은 interaction이 sim like a punishment. 처벌 또는 벌. 뭔가 나무라는 것 같은 잔소리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면서 말이죠. 끝. 자 그럼 여기에서 지도자가 할 일은 뭐냐. 간단히 말하면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외되거나 아니면 동료가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하지만 저 조직 전체에서 중요한 일은 뭐냐. 다양한 아이디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혼자서 사람들이 일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리더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밑줄 친 표현이 뭐냐. 자 flicking the collaboration. Collaboration이 화합 또는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그런 스위치를 깜빡깜빡거리다 라는 말은 이것을 제때 들어가서 개입하고 빠지고 일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랑 또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속어법으로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세요. 1번 가볼게요. 자 우리 physical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이란 뜻인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tangible예요. 만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있는 barriers 물리적 장벽 그럼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정말 눈에 보이는 장벽들이에요. 이와 같은 장벽들이나 또는 조직의 어떤 norms 규범들 당연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깨야 됩니다. 왜냐 협력을 막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이런 내용도 나온 적이 없지만 협력으로 가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린 협력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뭐다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땡 두 번째 갑니다. having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이거 시키다예요. 그럼 사람들한테 뭘 시키는 거냐. 이제 working together 같이 일하는 것 그만하고 and start 시작해라 working individually 각자 일하는 걸로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죠. 생각들도 그래서 이게 맞아요. 협업을 이제 그만두고 또는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조직에 순응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서 일해라. 맞아요. 3번 갑니다.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겁니다. devote A to B는 A를 B에 바치다 헌신하다 쏟아붓다예요.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 상으로 협업하는 데 쏟아부어라. 협업 나오면 안 된다고요. 4번 갑니다. 자 shaping involvement 요까지만 읽으면 우리 지문에 나왔죠. 뭐 나왔냐면 환경 만들어주라고 맞는 것 같은데 뒤에까지 읽어주셔야 돼요. higher productivity 더 높은 생산성이 요구되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럼 무조건 실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여야 돼요. 이런 얘기 안 나왔죠. 5번 갑니다. require이나 asking 똑같아요. 누가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자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발 집중 좀 하세요. 우리 지금 집단적인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협력이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몇 번이냐 2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방향성 가지고 잡으시면 이 문제는 풀렸습니다.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나 틀린 정보를 제거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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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